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네. 무엇을 드릴까요? 찾으러 왔어요? 예, 예. 맞춰 오셨다고요. 지금 새로 나온 것들 있어요? 예, 예, 예. 아우, 맛있겠네. 여기 새로 나왔어요? 네. 이거 하나 찍어먹어. 이렇게 시식을 큰 걸 안 하는데. 그렇죠? 저거 언제 찍었어요? 음, 맛있다. 맛있다. 지금 나왔어요? 네, 지금 나왔어요. 저것도 좀 드셔보세요. 하나 드셔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직접 만드신 거죠? 예, 예. 만들었어요. 아니, 갑자기 이 아줌마는 왜 드려? 아, 안돼. 자기 혼자 먹지 미안하니까. 아니, 떡집 주인한테 떡을 왜 맛을 보라고 주는 거예요? 너무 웃겨. 떡을 좋아하시나 보다. 뭐든지 고기 좋아하고 떡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. 네, 어서 오십시오. 어머, 이게 뭐예요? 가래떡 굽는 거예요. 가래떡 나오는 거예요? 네. 이야, 이거 나 이거. 한번 드셔봐야지. 맛있나 맛없나. 어머. 진짜, 진짜 처음 봐요, 여보. 예. 이게 효은미, 효은미 가래떡이거든요, 효은미. 우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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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저거 한 1매다 먹을 수 있어. 안 자. 저거는 꿀보다도 저기 아까 입구에 있던 거 있잖아요. 어느 떡집이나 있어요? 조청. 조청. 조청 찍어 먹는 게 딱 맞아요. 아니, 후추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하나 드셔 보실래요? 아니, 저 떡 쳐들어 왔다가 떡, 떡, 떡 넣어 놓은 거 거 너무 재밌어. 지금 드셔보십시오. 감사해요. 너무 행복해. 어우 뜨거워. 뜨겁네. 지금 막 나와서 뜨겁죠? 신식으로 몇 개를 하는 거야? 거의 신식으로 얼마나 먹는 거야. 또 먹이시는 거 아니야? 진짜 신선한데요? 저도 오늘 셋이 우리 남편 떡 좀 할 일이 있어서. 백설기야. 엄마 사랑해.